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쿵입니다.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식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강의 1번 집단수능 사고에 나 여기다가 내가 이 말 했다가 괜히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강 1번은 집단수능이란 말은 똑같은 생각에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때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Problem of Group Compliance 이게 컴플라이언스가 수능하다고 의존하는 뜻이요. Overthinking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일대학의 심리학자인 아이번 제니스가 얘가 주어고요. 얘를 이름을 보호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묶어갖고 어휴 자 얘는 소 보았어요. 자 대전체가 목적이죠. 그래서 대전체로 보았다. 자 just about every just about every 그룹 자 just about 못 권하겠다. 대략 자 모든 그룹들은 자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agreed upon 그래서 동의된 시야 그래서 agreed upon도 빈칸 넣기로 낼 수 있겠죠. 동의되어진 시야를 만들어내요. 목적어 여기서 뷰까지 묶어갖고 얘를 잠시만요. 이렇게 연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즉 PC PC매에서는 컴퓨터 PC 아니면 아니고 여기서는 political correct view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야를 뭐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오파해서 난리죠. 서로 PC를 주장하는 거죠. 맞죠? 자 any evidence 또한 증거인데 주어 자 to the contrary 까지 묶을게요. 자 to는 여기서 전치사에요. 전치사 자 그럼 contrary 전치사의 목적어 contrary view 생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는 반대되는 어떠한 시야에 대한 증거도 is 동사 automatically 하게 automatically는 부사로 자동으로 reject 되어진다의 수동으로 썩겠죠. 당연히 이 자리에 그래서 수동 거절되는데 자 without 없이죠. without consideration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곧바로죠. 곧바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 다음 오픈 리디큐르 되어지다 이렇게 쪽에서도 이렇게 묶고 왔고 저 리디큐르 되어지면서 조롱받게 되면서라는 과거분사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 얘가 메이리드에서 동사는 얘를 번으로 처리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동사 동사 번으로 처리할게요. 칼이 좀 안 맞아. 자 그러면 어떠한 반대되는 시야는 아마도 이끌어지게 되는데 리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그래서 리드2 뒤에도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리드2에서 아마도 이끌어지다 메이드에 2 들어갔고 익스클루션 배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배제된다는 말도 그래서 핵심 원인으로 이렇게 슉 빈칸 넣기로 해놓을게요. 자 오브 더 펄슨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젠팅하고 있는 펄슨이죠. 그래서 얘는 대가로로 묶는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젠팅하고 있는 옆에 나오는 펄슨 수식 해주는 얘가 분사에 현재 분사 제시하고 있는 자 언피시 데이터 하면 정치적이지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익스클루션 된다. 배제되어진다. 꺼져. 이런거죠. 자 그 다음 자 소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예시가 나오나요?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그룹 멤버들은 주어 동사 케어풀 조심해요. 형용사 자 나투 하려고 코털 안 건드리려고 이런거 나오고 있죠. 맞죠? 그래서 두부정사의 부정 나투 위치 자 나투 락 조심하는데 모르지만 투 락하는 것을 투구정사 목적어 자 락도 보트는 보트를 흔들다 라는 말은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안하려고 조심해. 자 바이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디서그링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자 윈터 컨센서스 더 컨센서스가 말하는게 아까전에 말했던 뭐 사회적 합의죠. 사회적 합의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락도 나갈까봐. 자 두잉소가 말하는거 있죠. 자 두잉소 이렇게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주어는 주어 잡아놓고 자 여기서는 해석할 때 항상 앞에꺼를 요약해갖고 두잉소 그렇게라고 해석하지 말고 아 이거 뭐야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의된 현실에 이렇게 해석해 줘야지 계속 연결해도 아까 먹습니다. 캔 시리어슬리하게 삽입으로 들어가면 부사구요. 자 심각하게 부사 자 데미지 동사 원형 손상을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탠딩 혹은 스탠딩 다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목적어 뭐 예를 들어 잘못 말했다고 교수직을 박탈당한다는 이런 거죠. 자 이니스 클래식 북 그러면은 고전적인 책인 그룹딩크에서 얘가 부어 부어 동격 제니스는 설명했어요. 동사 자 하우 패널 오브 엑스퍼트 어떻게 접속사와 입문사구요. 패널 오브 엑스퍼트가 어떻게 전문가 패널들이 만드는지를 동사 그래서 방금전에 묶은 격이 목적어 하우 접속사와 주어동사에 간접의 입문을 처리한 여기 목적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인허메 형용사 엄청난 실수들을 만드는지 목적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사실상 뭐예요. 자기가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배제당할까봐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인데 패널에 있는 각각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말하기에 삽입이에요. said he said 그런 말을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오타인 것 같죠. 잠시만요. 확인 한번 볼게요. 그렇죠. said 뒤에 여기서 아이가 없어요. 그냥 워리 들어 들어갔죠. 역시 매의 눈 자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다시 얘가 복수 얘를 다 묶어버려서 일단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묶어놓고 동사도 복수 걱정해요. about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목적어 그리고 이펙티브니스가 다시 얘가 효율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아까 여기가 동사 1 번이였다고 치면 여기도 동사 2 하고 복수 처리까지 할게요. 이 사람들인데 패널에 있던 사람들은 느껴요. 대전체가 다시 목적어 목적어 우리 1강에서 스파이럴이라는 단어도 나왔었죠. 맞죠? 벗어났는데 too far 너무나 멀리 from the consensus the consensus 아까 나왔던 그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에서 너무나 벗어난다면 if 절 자 그들은 주어 가정법 시절을 현재로 썼죠. 동사 가정법 또 여기서 쓰면 if 생략 아 if 생략이란다. 아우 오타 가정법이네. 가정법 어디갔니? 가정법 가정법이 현재형 들어서 써서 will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있죠. 자 will be 동사 원형 걸어주고 take은도 수동으로 걸었네요. 자 take은 여겨지다 뜻이겠죠. 수동 자 그래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말은 nobody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내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들은 주어 경쟁이에요. 동사 포 스태츄 그래서 지위를 위했었대요. 지위 컴퓨트 포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는 자 한번 생각들은 주어 빈도우사 종종 단지 종종 단지 같이 먹자 종종 단지 자 take along 동사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간단 말은 의역하면 본인의 지위를 더 소중히 하고 소중히 하고 의견은 2차적인 것이다. 왜? 당장 밥 바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죠. 당장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리면 밥도 못 소중히 하고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내 의견이 중요해. 이런 느낌이에요. 좀 좀 불쌍한 현실이죠. 전문가들도 패널 토크에 나오는 자 그룹딩크는 주어 자 코우스에요. 공사 자 코우스 ATB로 썼을 것 같죠. 바로 냄새가 코우스스 한다 자 그래서 단수 주의하고 자 그룹들을 목적어 자 투 겟 하도록 목적격 부어 투 겟 하고 계시 다시 공사 원형 잡아놓고 문장 구조상 코우스 ATB 시키다 뜻이죠. 투가 자 여기서 get locked도 수동으로 갇히도록 만들어요. 수동 자 into 전치사 자 그대로 콜스에 전치사의 목적어 행동의 콜스에 갇힌단 말은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 unable to explore 자 할 수 없는데 자 to explore 하는 것을 탐험하는 것을 alternative은 대안들을 explore의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alternative tables가 들어갔죠. 아 이제 혀갖고 있는 너무 소브라져서 자 왜냐하면은 자 묶어주시고 저 노원 아무도 주어 questions가 동사예요. 동사 자 questions s 보이잖아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더 established 코스 아까도 나왔죠. 이미 설립된 코스에 대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설립된 PC에 대해서 했듯이겠죠. established 그래서 과거 분사 뒤에 코스 설명해주고 여기도 빈칸 넣으키로 established 코스 여기 있죠. 여기도 빈칸 넣으키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전에 계속 가는게 아까전에 나왔던 consensus가 established 코스라고 계속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 더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를 established 코스로 봐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위에 여기 컨센서스 리얼리티 저기 컨센서스 리얼리티 하고 아까 agreed open view 전부 다 다 같은 맥락에 단어니까 여기서 여기로 다시 이렇게 묶어놓고 아 또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컴퓨터가 지금 나를 연명끼고 있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와 이거 봐 이거 컴퓨터가 뭔가 이거 사람의 지적능력을 프로그램이 못 따라오는 이런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자 이렇게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more cohesive 더 많이 집합적일수록 응집될수록 그 그룹이 여기서 이제 생략이에요. 자 그 다음 더 그레이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여기 처음에 더 비교급 조금 내려가서 와 이거 잘못 들어갔다 처음부터 얘는 좀 예민하자라서 잘 맞춰 놓아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더 응집력이 있을수록 그룹이 자 그 다음 요번에도 좀 세밀하게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그레이터 더 얼지 그 다음은 충동이 더 큰데 그룹 멤버스 그룹 멤버들이 To avoid 하는 그래서 To avoid 앞에 나오는 얼지를 이렇게 수시켜주는 투부정사 에 얘도 형용사법이에요 형용사 또 오타가 나네 형용사 자 To avoid 피하는데 creating any discord 맨 마지막 단어도 discord 불역파음이란 뜻이죠 불일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아 자 여기서 의역하면 The greater 어떻게 하면 The greater The greater The urge of a group member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이즈 이렇게 이렇게 돼요 To avoid creating any discord 이즈 이즈 이즈가 생각되긴 생각되는데 어디서 생각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이거 일단 맨 마지막에 이즈 적어놓고요 이즈가 두번 생각된건 맞습니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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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재는 그룹딩크는 유발해요 사람들이 가치도록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들의 행동의 코스에서 황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탐험하지 못하는데 대안책을 눈이 멀어버린단 말이죠 갈라파고스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설립됐다는 말을 우리 사회적인 합의에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보면 집단수능사고의 문제점 Problems of Group Compliance Thinking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0강 1번 그룹사고에 빠지면 안된다 하지만 현실은 헬인데 그거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좀 문장이 꼬여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 이렇게 북어 설명이랑 옳은 단어를 좀 적어놓고요 같이 공부했던 요 필기자료는 밑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강 1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2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